필립스 휴 설치 필립스 휴 깜짝이야 설치를 일단은 마쳤구요 비니언즈 비니언즈 이제 여기에 있는 미니언즈 비니언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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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로바 연결해서 사용해보도록 할게요 깜짝이야 이게 전원 버튼이 이 아랫부분에 있습니다 충전선을 뽑았더니 지 멋대로 켜졌나봐요 먼저 스마트폰에 네이버 클로바 앱을 설치해주세요 초기 설정을 완료하시며 미니언즈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앱을 설치를 해야되나봐요 앱을 설치를 해야되나봐요 앱마 조용해 조용하라고 아니 조용해 야 아 아 아 아 통제가 안되네요 아 아 클로바 아 아 헤이 클로바 아 아 에이 클로바 빨리 깔아야 돼 계속 시끄럽게 조용히 하라고 클로바가 불을 당신의 이름을 정해주세요 마술하는 꿈 치려고 하는데 네 글자까지밖에 안 되나 봐 아쉽다 어쩔 수 없이 마곰으로 해야겠네요 바로 이렇게 연결 창이 떴어요 아 되게 시끄럽다 얘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잠깐만 나 이거 비밀번호 칠 동안만 기다려 해달라고 해이 클로바 10분 타이머 해줘 10분 뒤에 타이머를 해드릴게요 해이 클로바 음악 틀어줘 네이버 뮤직에서 음악을 재생할게요 여보세요 해이 클로바 음악 꺼줘 해이 클로바 하면 이렇게 초록색으로 불빛이 나옵니다 슬프지만 제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맞아 너한테 아무것도 안 시켰으니까 해이 클로바 오늘 날씨 어때? 현재 구름이 조금있고 기온은 영하영상입니다 목소리도 바꿀 수 있어요 만나서 반가워요 만나서 반가워요 친절한 목소리 만나서 반가워요 만나서 반가워요 안 친절한 것 같아 헤이 클로바 노래 불러줘 헤이 클로바 그만 불러 배터리 잔량 나는 배터리 양 100%입니다 스트립을 따로 불렀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그 사이에 오늘 도착을 했어요 밝게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스트립도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일단은 굉장히 많은 볶음 미안해 어휴 생각보다 크기는 되게 작은데 무겁네 스타터킷보다 2분의 1 정도 작아요 이렇게 자 일단은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에 스포트딩이 이렇게 들어있고요 아 다음대 컨버터 이거 저거 어저께 저희 그 저 그 어 브릿지 끼울때 그거랑 똑같이 생겼네요 뭔가 재밌는게 들어있을까 뭘까 각 나라별 콘센트에 맞춰서 끼울 수 있는 네 뭔가 그런건가 봐요 더 뭐 앉아있어서 뭐할까요 설치해야죠 야 이렇게 이렇게 이런 이런 뭐 이런 손 이렇게 한번 궁금하니까 끼워보자 아 우오 서치하고 오겠습니다 오 이사 아 오 오 오 오 오 으 아 마이 아 그치 봐봐야 확정이 되면은 그때가서 이 스트립 뒤에 있는 양면 테이프를 이용해서 완벽하게 부착을 할 예정입니다 5 5 5 5 5 으 으 으 으 5 설치를 하고 난 직후라서 아직 정리가 잘 안됐는데 그래도 한번 전부 다 조명을 껐다가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이 클로바 모든 조명 꺼줘 네 알겠어요 헤이 클로바 모든 조명 켜줘 네 알겠어요 헤이 클로바 모든 조명 꺼줘 네 알겠어요 헤이 클로바 writer Sep상가 제bu 데이에 에기 psychiatric 자막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